네, 안녕하세요. 쇼비댈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 역전! 2022년도 조 보나마사 시그네처 피크팩입니다. 덤노베에서 나왔고요. 조 보나마사가 블루스 장르에다가 현대적인 테크닉을 전국시켜서 뭔가 테크니컬한 그런 연주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죠. 그래서 특유의 피킹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총 6가지 색상으로 지금 출시가 되었고 이렇게 6개들이 한 세트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점, 네, 이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각자 덤노라고, 덤노뉴 USA라고 양각이 되어서 여기는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. 크기도 재즈3 피크를 사용해서 좀 뭔가 전통성을 좀 더 부각시킨 그런 피크 모양 쉐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손에 딱 들어오고 그리고 이 끝부분도 굉장히 쉐입이 진짜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어, 정말 좀 디테일한 그런 연주를 선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, 나일론 소재라서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이런 거 미끄럽다고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되게 양각이 굉장히 뚜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손에서 그렇게 잘 빠져나가지 않는 느낌을 줘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도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색깔 되게 많이 쓰잖아요. 네, 그래서 얘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전체적으로, 그리고 이거는 좀 무광택이라서 이게 좀 더 덜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쉐입 예쁘게 빠져서 음, 연주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가격은 이렇게 들여서 기분 좋은 가격으로 11,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조, 뭐, 조보나마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테크닉적인, 아니면 블루스적인 좀 뭔가 손맛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, 필요한 피크라고 생각이 드네요. 조보나마사 시그네처 피크팩 덧놉에서 나왔고요. 여러분,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, 가세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갖고 싶으세요?